한반만 강다니엘스 패블푸드 젤리를 좋아한대요 김을 좋아한대요 피자에 핫소스 뿌려먹는걸 좋아한대요 별명이 강국이래요 그리고 후추를 좋아한대요 아이쉬얼을 좋아한대요 한반만 청어스 필브리풀 양념치킨을 좋아하신대요 불닭을 좋아하신대요 오늘은 불닭삼 호두가 자를 좋아하신대요 태국음식을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오늘은 팟타이 초코나 보습을 좋아하신대요 한반만 미니스 필브리풀 주문자를 좋아하신대요 앙 와우 비빔밥을 좋아하신대요 연어를 좋아하신대요 유부를 좋아하신대요 오늘의 유부마리 연어 베라의 뉴욕치즈게그를 좋아한대요 하나만 은우스 필드퓨드 두부김질을 좋아한대요 로즈파스타를 좋아한대요 소고기도 좋아한대요 바나나우유를 좋아한대요 발대 꼽아서 먹어야 되는데 환경을 생각해서 그냥 먹을게요 베라의 베리베리 스트로베리를 좋아한대요 근데 오늘 나토리로 왔어요 험파먹 spicy 베라잉스트로베리베리 스트로베chaft 카레를 좋아하신대요 새우튀김을 좋아하신대요 젤리를 좋아하신대요 프린트를 좋아하신대요 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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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강다니엘스 브릴 프린트 젤리를 좋아하신대요 김을 좋아하